부산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 71명이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치릅니다. 시교육청은 지난해 부산소년원인 부산오륜학교 원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고, 올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준비수업 지원을 확대했습니다. 이를 위해 기장군과 부산진구 등 6개 센터에 퇴직교원 중 6개 교과 광사를 선발했습니다.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